R6 DS 라이트 에이지와 베이퍼 14 에이지 어떤걸 신어 보면 좋을까요? 두 중에서 그냥 베이퍼 14 에이지는 너무 비싸요. 그거 사지 마시고 DS 라이트 에이지 사세요. 다만 DS 라이트로 갈 경우에는 앞쪽 발끝의 족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좁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요. 물론 신으면 그 부분이 자기 발에 맞게 성형이 되긴 해요.